기장은 사케우 예수님 만나 큰일 벌리고 외쳤답니다 작은 사람 와라 슬픈 사람 와라 아픈 사람 와라 모두 다 화보라 사랑해 예수님 나의 이름 부르며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기쁨을 주셨네 구원하셨네 1, 2, 1, 2, 3, 1, 2, 4, 4, 5, 6, 7, 8, 9, 10 일어나 일어나 이제 다 향해 가자 1, 2, 3, 3, 3, 4, 5, 6, 7, 8, 9, 10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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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향해 가자 1, 2, 3, 3, 4, 5, 6, 7, 9, 10 내 맘에 기쁨 넘치네 야야야 팔팔팔팔팔 지는 가슴 부어내기 속 가득해 진짠하지만 사랑할 거야 영원히 만변지 않으리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 하나님 우리 맘 도와주세요 바로 나오나 지우치지 않는 하나님 나의 맘 공평한 맘으로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 오른쪽 왼쪽 비틀비틀 하나님 우리 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네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네 내 생각 내 판단이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하시네 내 생각 내 판단 주님께 드리네 내 생각보다 그곳 그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감사해요 내 판단 보다 그곳 그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찬양해요 내 생각보다 그곳 그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감사해요 내 판단 보다 그곳 그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소리 높여 찬양해 찬양해 otra님нуть 결론 quântale 그룹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